먹물이들 안녕하세요 먹는생물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타르트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끝! 엠리카노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뱅뱅 뱅뱅 버섯 날씨가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한 맛 와우 와우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침은 먹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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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좋겠어요 팽이버섯 그러고 싶어요 소스맛 쪼쪼 쪼쪼 덕분에 쪼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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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정말 맛있엉 아삭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이 소스에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초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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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빨리빨리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이제 치킨을 먹어야 해요 이제 치킨을 먹어볼까? 치킨은 치킨이 집에서 치킨을 먹다가 치킨이 제일 맛있어 치킨은 치킨을 먹어야 해요 치킨이 엄청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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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은 몇몇 잠이 선택되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새콤달콤하고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와~~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 먹으니까 두꺼운 거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